이어서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유재인 목사님 오늘 행사 시작 전에 앙상불과 또 부채춤 준비도 해주셨고 지금부터가 이제 아주 정말 멋진 공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근옥 권사님의 저장하면 1시간 반이 됐는데도 특별히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귀를 조금 세우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우리 관객들, 청주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멋진 공연을 즐기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인 목사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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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